저는 느낌 이렇게 히맥컷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질감 처리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히맥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푹 잘라놔도 그냥 이거 포인트만 잡으셔도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형에만 올린다고 하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방식대로 형태를 한번 잡고 있습니다 히맥컷 느낌에서 저는 이 느낌을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빼보는 스타일을 잘라볼게요 아무래도 히맥컷 이렇게 두껍게 라인 잡아서 형태 하시게 되면 뒷머리와 옆머리 느낌이 좀 연결 안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질감 처리를 통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형태를 만져보겠습니다 약간 오늘 포인트는 디포인팅을 써볼게요 좀 깊게 들어갑니다 약간 디포인팅에서 중요한 거는 짧은 가위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장가위 느낌으로 쓰셔도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디포인팅 할 때는요 디포인팅으로 오늘은 질감 처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감 처리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감 처리를 질감을 했더니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형성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 커트에서 저는 앞쪽 느낌부터 다시 질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도 좀 쓸게요 슬라이스 할 때는 아무래도 이 판 느낌에서 무거운 느낌을 좀 잡고 슬라이스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슬라이스 이렇게 라인 감이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저는 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머리 사이드 좀 전에 살짝 층낸 거 있죠 그 부위를 잡으시고 지금 보면 이 느낌이 거의 일자잖아요 이 느낌이 일자인데 저는 이 부위도 층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연결이 지금 이 커트의 느낌에서 저는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다 보면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윗라인에서 만듭니다 약간 층 끝라인 있죠 끝라인 선 잡으시고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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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 질감 처리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저처럼 라인감을 걸었을 때 제일 처음과 끝이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질감 처리를 수평한 느낌으로 지금처럼 수평한 느낌으로 안하고 사선 섹션을 먼저 이렇게 판 다음에 속라인에서 질감 처리하는 방식을 좀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질감 처리 하실 때 사선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윗라인의 질감 처리를 사선으로 했으면 그 위에 있던 머리가 내려오면서 퍼버링을 해주기 때문에 질감 처리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질감 처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느낌으로 좀 무게감 빼볼게요. 이 부위는 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잡고 디포인팅 한 번에 보겠습니다. 뒷포인팅을 하셨다고 하면 반대쪽 느낌. 반대쪽 느낌. 머리 느낌 있죠? 그리고 부위에 무게감을 조금.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르마 양쪽 다 할 수 있게끔요. 디렉션 뒤쪽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꼭 커트가 끝나기 전에 반대쪽 머리를 이렇게 반대쪽 느낌으로 당기신 다음에 모두 다 이렇게 층을 어느 정도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가르마를 양쪽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스타일 손질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느낌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감 처리 예쁘게 끝에 척만 할게요. 반대쪽 부위는 층을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니까요. 이 정도부터 층을 내볼게요. 끝에 이 테크닉을 쓰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위질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커트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한 번에 너무 뚝 잘리면 머리가 안 예쁘잖아요. 끝에선 잡으시고 이렇게 정교하게 커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레이어드 층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 한 번 보시고 윗라인도 레이어드 한 번 너무 무거우시면 질감 처리 조금씩 하겠습니다. 무거운 부위만요. 레이어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연결도 되면서 지금 형태의 히메컷의 느낌 포인트도 조금 나죠? 느낌 자체가 형태 떨어지는 머리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에서는 무게감 뺄때 이런 테크닉도 쓰거든요. 이렇게 윗라인으로 90도로 잡으신 다음에 가위를 뒤집으셔서 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속라인에서 무게감 뺄때 이 방법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머리도 빠지고 무게감이 일단은 뜨는 부위 있죠? 그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좋아서 자주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옆라인 보시게 되면 떨어지는 느낌 선이 조금씩 예뻐지는 느낌이 있네요. 뭉툭한 부분 다시 한번 질감할게요. 맞은 편도 동일하게 지금 처리해서 꼼꼼히 해주세요. 이제 질감 처리도 다 했고요. 이제 드라이 매직기로 한 번 더 예쁘게 한번 해보고 형태맘부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번 질감 오늘 이 커트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 좀 써먹어도 느낌 예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느낌 괜찮나요? 오늘 어떻게 스타일 괜찮으셨나요? 오늘은 히메컷 스타일에서 제 느낌으로 한 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타일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잘라봤습니다. 앞머리 느낌, 옆머리 느낌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 커트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포인트의 느낌은 오늘 저는 약간 단발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약간의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밑라인에는 레이어드 가볍게 살짝 내는 느낌의 형태를 한 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